안녕하세요. 세무실문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정과목에서 예상매출금하고 예수금 이런 계정 잔액을 정리를 해봤고 이 시간에는 법인회사를 관리를 하다보면 가지금이라는 계정과목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제 가지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지금은 계정과목에서 학계 잔액 시사한표를 살펴보면 가지금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가수금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정의를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지금은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이제 특수관계자가 돈을 가져간 것을 인정이자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돈을 가져가면 뭐 가지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학계 잔액 시사한표를 딱 보면 먼저 대여금, 가수금, 차익금, 이자수익, 이자 비용을 먼저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대여금이 명칭 여하에 관계없다 했으니까 가지금, 주임종, 단기차금 이게 다 가지금일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아 여기가 가지금 대상이 대여하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가지금을 위해서 통장에 이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빠져나간 사람들을 인명벌로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코드를 다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수금도 인명벌로 걸어주면 되는데 정기홀까지 다 걸어줘야 돼요. 정기홀이 안 걸어주면 또 금액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차익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익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은행에 전화해서 이자율표하고 상한표를 달라고 해서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으면 이제 이자 비용은 온장에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지금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 순서가 돼있지만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지금이 생겼어요. 1월 5일날 1700만원 대표이사가 가져가서 코드를 1,5로 걷고 이제 상부이사 다른 분들은 2,5로 걸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걸어줍니다. 그러면 해계 프로그램에서 세무조정으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명벌 코드를 걸어준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점표에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 다 찾아서 아까 은행에서 그 이자율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자 비용을 다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 다 정리를 해서 이자율표를 이제 다 이자 기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아까 거기까지가 이제 가지금을 위한 오미용 준비작업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가지금, 가수금, 인정이자 계산하는 그 이제 들어가는데요. 가지금, 가수금을 아까 온장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얼마? 그러면 1,700만 원. 그럼 1,700만 원을 이 원장에서는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불러오게 하게 되면 이제 가지금이 적수가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인정이자, 을지의 적수가 1,700만 원 적수가 보이게 되는데 이 가지금의 그 잔액을 학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하고 꼭 일치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당자 대출 이자율로 계산해서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을 했는데 적수가 먼저 뜨고 인정이자가 77만 3,430원이라는 돈이 딱 떴어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을 회사 계산을 할까, 조정 등록을 할까 그럼 상여처분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지금을 장부상 반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미수수익하고 이자수익,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을 잡아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조정 등록을 한다. 그러면 F3키 눌러서 조정 등록을 해서 그 사용하는 사람한테 상여처분을 하고 연말정산을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이자를 냈는데 회사의 학계자력 시상표를 보니까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자 냈고 이자까지 냈으니까 이 이자를 냈던 이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업무용, 부동산 등 차익금 이자를 대해서 다시 부인하는 게 한 번 더 있어요. 이럴 때 가지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불러오기 할 때는 절대 그냥 가지 말고 적수가 맞는지 잔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이 세무조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자가 여기는 105만 원을 이자를 내놨는데 이 중에서 송금, 불산이 된 이자는 45만 3,312원이라는 이 비용이 생겨서 조정 등록을 눌러서 조정 소득처분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자율도 정확하게 이자 금액하고 이자율도 정리를 해주고 합계자력 시산표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내가 세무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대로 들어있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제 조정 등록 반영이 안 돼서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 비용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지금은 제일 먼저 제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면 합계산액 시산표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섯 가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중에서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해야지 하고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자 비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인정이자 계산하고 이자 비용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 절차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번 특강의 남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